오늘 보물을 보면 주께 내장을 지으시고 못된 나를 만드셨는데 주께 감사하고 나를 지으시면 심히 기묘하십니다 기회함을 내 영혼이 잘하는데 여기서 내가 은밀한 것을 지은받고 땅에 깊은 것을 기회함을 지은받을 때 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읽기에서 시작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날로야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형제를 이루기 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려면 설계 도매에 생각했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상품은 찍어내면 똑같이 찍어 나오는데 달라요 다 다르게 만들어요 다르게 만드는데 여기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도록 기질, 성격, 마음 모든 걸 하나님의 믿서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요 우리가 작가들이 미술 작만을 하더라도 뭘 그래야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날로야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된 날이다 그건 내 인생 박여원도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거 예정론으로 본다면 딱 떨어져요 정확하게 이미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버렸다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참 갈빈주의 예정론과 자기 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아와 계속 신학은 싸워요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끝까지 답이 없어요 성격은 창세 전에 예정했다 선학과는 창세 후인데 오늘 선학과 사건 갖고 이제 죄 지었고 이렇게 했는데 선학과 우리 선학과 이후 만약 이제 날 예정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선학과는 그 사건이잖아요 제가 신학적인 것 갖고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싸움은 끝도 같이 없어 답이 없어요 또 뒤모델 사장이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을 구원한다고 했는데 또 다 구원을 구원해 또 어떤 데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면 내 염소는 못 든다 그랬고 염소라고 그랬고 양과 염소가 뭐예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 양이죠 어떤 게 염소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본문 갖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끝도 같이 오면서 싸우고 있는데 예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게 다 예정이 있어요 정가사람 죽고 다 정해져 버렸어 그럼 죽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정해놓고 얼른 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고 제가 칠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제일 먼저 어떨다고 일단 은혜 하나님은 뭐죠 은혜를 줘야 은혜를 줘요 물론 은혜도 성님 오셔야죠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알아 깨달아죠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이제 말씀 형 이루기 전에 됐다 이거 오늘 본문 시편도 단단하고 다이시 한 얘기거든요 지금 시편도 현찬한 사람 쓴 게 아니에요 다이시 한 얘기라니까 완전히 그런 정도 최고 수준이 다이시 이렇게 해놨어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뭘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류이 있어요 큰 경륜 그 경륜은 설계 도매이고 경률 유익에서 선미하는데 요셉 같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 때에 이미 해 달 절하고 열한 별 절하고 총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일곱 살 때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니까 야 저 꿈을 파괴시키냐 꿈을 파괴시키려고 바라보는데 그걸 통해서 요구 팔려갖고 꿈을 파괴시키려고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고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려가고 종사를 하고 총리되고 하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걸 알았어요 내게 있게 그 다음에 기도 말씀 하나면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을 하나님 나랑 사랑을 알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제를 해요 기도 절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영적 순서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있어요 알았어요 내가 널 이렇게 원하느라 그러면 그걸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하나님의 교제가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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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요 말씀은 그냥 계획이란다면 믿음이 들어오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신약에서 네 믿음 믿음으로 될지어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우리집에 오신 감당책이 뭐가 있다면 여기서 말씀만 하나 없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오시지 말고 여기 말씀만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음대로도 이러시네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믿당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걸 깨달아야 믿음 구약의 믿음이 아니고 구약에서는 백성의 신약에서는 자녀요 자녀는 믿음으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여기서 애정능이 없어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애정을 보면 그게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다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미래에서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를 원하냐면 예수의 세상이 다 이뤘서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의 능력만큼 성리와요 성령 믿음과 성리의 역사하면서 마지막 열매 열매 열매가 전도 열매 영원구 열매가 맞으셔야 될 거 아니면 마지막 열매 이 순서로 일을 하세요 근데 정말 어려운 주제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믿음도 하나님 주시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전복적인 거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근데 사모한 영웅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웅을 채우신다 내가 기도할 때 결국 어디서 하나님과 언제되냐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들어진다고 봐요 기도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열 시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씀 깨달음을 주면 사랑이 돼요 사랑이 너 날마다 자라해라 금식해라 너 안 하면 어쨌든 그것도 없어 자라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시간 할 수도 있고 열 시간 할 수도 있고 네 마음이요 뭘로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냐면 말씀에서 사랑을 깨달으면 다 같은 말씀도 깨달았고 감기우고 기뻐하고 웃견뎌 그래서 그 말씀에 깨달으면 다섯은 다섯은 남길 것이고 둘을 남길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말씀 안에 사람을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거룩해진 가운데서 결국은 믿음으로 일을 하는데 믿음의 분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세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만일 하나님을 거여가라고 사단의 역사 받으면 계속 따져요 하나님 가로운 유단 억울해요 가로운 유다가 팔아서 못 받고 죽으셨잖아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가로운 유다도 십자가 피 흘리시고 공로 세웠네 그 가로운 유단을 지혁보내면 슬겟습니까 마귀한테 이러는 뭐라고 해야 되요 뭐라고 해야 되요 뭐라고 해야 되요 마귀가 계속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끝까지 끝까지 아주 악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 같고 제가 당신대 신학교 수련회 때 얘기하면 어느 신학생이 토의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학생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가로운 유다 만들었는데 유로란다 뭐 그러지 않냐고 가로운 유다가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러 오셨으면 가로운 유다가 공세웠지 않냐고 이러더라고요 성경을 예수님이 차라리 저는 낫이 안했으면 좋을 뻔했다 다큼만 엄마도 그런 말 듣고 차라리 안 낫으면 죽겠다 예수님은 그런 말 써있지 않냐고 그러네 얼마나 성경을 펴야 되고 무섭게 빠지냐고요 예수님은 가로운 유다가 발을 씌워줄 때 발을 씌워줄 때 회의경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발 씌워주고 끝까지 사랑해서 회의 안에 그러니까 그건 가로운다 지가 그래서 인간의 예정은 자기 우지가 책임져야 돼 네 행위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주님 사랑한 가운데서 사랑 말씀이 내 속에 들은 사람은 뜨뜻한데 너희가 내 말을 사랑하지 않고 내 영광을 딱 사랑으로 얘기하더라고 사랑 이게 얼마 중요해요 말씀 사랑해 사랑을 잘 보시면 너 사랑해 안 해? 안 할까요? 그러네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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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종을 하겠지 맹종이 아니거든요 이단들은 맹종을 하게 왜 이렇게 따르라고 네가 생각해보고 나를 좋아하면 순종하고 사랑해라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주님과 어려운 게 인격적인 건 사랑의 관계구나 사랑해서 은금하고 사랑해 주무선 그것은 강요해에서 나 마음 의미가 없어요 부부간에 강요해서 나를 사랑해 주면 뭔 재미가 있고 난 당신의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고 난 당신을 좋아하고 속이 울었나 그래야 나를 진짜 사랑한 가운데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 관계도 그래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사랑받고 싶으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독점하고 싶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계속 있는 자리 되어있게 하시고 없네 뵈어보시고 정해놓은 거 없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더 맺게 하고 안 맺는 거 잘라버리고 이게 여기서 인격의 관계 계속 교제 관계 그것은 갈빈 알미냐 그런 얘기 허줌마 지금 교제가 갈빈이 알미냐 예수 자리에 왔고 갈빈도 알미냐 다 꺼려 이 잘못된 신학에서 꽉 머리 같이 가고 있어요 주님의 그것이 아니겠죠 주님의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바울 무슨 바울이 바울이 무슨 바울이 얘기해서 바울도 예수님 말씀 전했고 예수님 말씀은 죽기까지 사랑하고 헌신이라 그것만 그 이상 우리 머리로서 학적으로 논리로 정리하다 보니까 머리 터져버려 그런 말 계속 누가 뭐 말했고 3년 동안 신학공부문요 누가 뭐 말했고 이 사람 반대 있고 그런 얘기만 그래야 뭐 듣다고 필요 없는 얘기 말장론요 기억도 없어요 나는요 내가 신학교 하게 되면 싹 찢어보고 싶어 그것도 성경 말씀만 읽고 이대로 살아 지켜 여러분 중국이 왜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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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유교에도 똑같이 핍박했거든요 다 지하로 들어가는데 불교 생명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생명이 없는 건 죽었어요 기독교는 핍박했는데 핍박할수록 악착하지 기도하고 불을 박고 박고 그래갖고 몇백만 성도가 1억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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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모태통을 써먹어버린 거예요 야 멋있 근데 그때 성교사를 주방식에 보세요 미국 성교사 뭐 어떤 신학자들 쫓아내버리니까 중국이 살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신학자들 쫓아내버리면 가끔껏 살아요 밥벌이 먹으니까 맨아 알민아 칼민주의 WC가 쫓아내버리니까 머리 아파 그리고 어쨌단 말이에요 칼민이 잘못된 신학 견인 영원한 권위 따기 해서 많이 죽가잖아요 속경에 죽거든요 어디서 빛나 신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국은 만대야 신은 개시다 개시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버리다 햇빛도 해가 비춰주니까 해를 본거지 주님 뭐냐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와 받아야 말씀도 들어오고 말씀을 깨달으면 나를 사랑했구나 대화 기도하게 되어있어요 기도하면 믿음 생겨요 말씀 돼서 들어와 믿음 생기면 믿음대로 역사 성령에 부르고 성령을 네가 알아서 이렇고 말하지 마 성령 마음대로 그 성령 역사 하면 열매매죠 끝 열매 그 이상도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늘 법문은 분명히 예정이에요 누구는 했었고 누구는 예정 안했고 들었으면 그런 말도 하지 마 저는 성경은 완전히 해석 못해요 그걸 끝내야 돼요 귀엽고 자기가 끝내려고 결론 내리려고 하니까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풀지마 게시적도 못 풀어 게시적 풀다가 저거 이달아 나는 게시적 볼 때만 해달라 나는 멍텅은가 이 책도 게시적도 많이 봤거든요 추운 지가 안 돼 헷갈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모르는 대로 은혜가 돼 그들은 네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살아야지 무엇이야 무엇이야 어쩌고 저쩌고 논리적으로 이거 맞추라니까 억지로 맞춰야 되고 뭘 억지로 맞춰 그대로 봐 그냥 솔직히 말해 나는 그래서 논리로 논리 안에 가질 수 없어요 주인 마음이에요 저는 가만히 사우랑과 다이당 봐봐 사우랑이 버림받았거든 사우랑은 미안해 베냄미지파요 유다지파에 나와야 됩니다 메시아는 홀이 유다에 나온다고 했어요 다이시 유다지파거든요 하나님 사우랑 버렸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다이시 유다지파거든 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사우랑 너무 그러잖아요 이상 말하지마 내 마음이요 하나님 독재하시네 아니야 내가 사랑해줬고 난 사우랑이 이르기 원했다 뭘 원해요 다이시 물멧돌로 골라 이기고 나서 사우랑이 다이다 네가 해라 서서히 물러줬으면 얼마나 좋겠냐 사울도 살고 다이도 살고 그걸 적혀 없었어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자가 안 깨져서 사우랑이 그렇게 된 것을 그래서 사우랑이 계속 귀인이라고 쫓아주니까 다이 아들랑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다이 빚고 만들어서 사우랑 때문에 다이 훌륭한 임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냐 야곱은 사람하고 예수는 미워했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면 손이 악을 행하기 전이거든요 우리는 야곱은 예수는 장량을 팔아먹어 버렸고 야곱은 팥죽을 팔아 샀고 그랬다 해갖고 야곱은 또 도망가고 죽어라 고생하고 회개하고 20년 동안 만들고 역사의적인 쪽 나와요 아니 하나님 예수는 너 뭐고 예수는 장자인데 그 팥죽에 팔아먹을 걸 내가 미리 알았다 알았다고 내가 한 거 잘못이냐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래 모르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버렸어 이런 미래 다 알아보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로 생각나는 진짜 감사해요 정말로 나는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 가정에서 박영훈이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아니야 이미 예정됐더라고 예정됐어 내 책에 자세히 나와 그 설명을 시간에 그랬다 그렇구나 처음까지 보여줘 그런 느낌을 만들고 나를 도와줬어요 누구는 예정해놓고 누구는 예정 안 했습니까 아니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 지금 길로는 예수 안에서 전부 지금은 사람들이 지옥 간 것은 죄가 있어 간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 이뤘고 피 흘렸는데 보랑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의 어린 양으로다 온 상태로 다시 몰렸거든요 지금 안 믿어서 지옥 가 이걸 저 양을 잡아놓고 임박 문설주의 피는 자기가 찍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저거 해야 되겠냐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해지게 되잖아요 믿을 대로 됐다 믿음은 십자가 다 이뤘다 거기서 이미 내가 마음을 열고 믿어야 돼 다 이뤘는데 보라 지금 은혜만한테 보라 지금은 구원해야 되다 지금 은혜만한테 강박해지 말아라 강박해지 말아라 그 강박한 방어영문회 같은 것도 성역사 고천과적으로 다 보여주고 믿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특별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부도 옳습니까 따지지마 내 맘이요 독의 장애가 독의 하나로 귀에 쓰이는 거 정에 쓰이는 거 만들 거 없겠느냐 지금 어려운 설교가 있어요 잘 들으시자고 이거 정의 잘못은 큰일 나요 지금 이담 갖다 드리고 있어 지금 나는 칼빈 알미니아를 초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네가 해결해야지 긍정의식을 보면 많습니다 깨달아지고 부정의식을 보면 마귀 역사 받아 마귀 역사 계속 따져야 돼 막 따져 그럼 마귀 역사 받으니 얘가 마귀 처음부터 네가 마귀를 받아들였어 네가 하나님 빛으로 어두운 사람 빛으로 그 얘기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책임이야 네가 마귀 벗어 네 마음을 지키지 하나님 책임 전혀 없어요 하나님 미련하게 이겨나므로 하나님께 원망한다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르신 대부분의 해아라보신 대부분의 부정의식을 부정의식을 행동을 달아보셨냐고 잘못이냐고 안 돼 하나님은 그릇대로 그래서 믿음이 축복의 그릇이거든요 그릇 좀 키우라고 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 믿음 믿음만큼은 성령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은 인격으로 오셔야 내가 말하면 안 돼 성령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 끝 이 순서를 쫙 보라고 성령의 일을 하면 하게끔 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믿음을 응답하고 성령의 역사가 왔잖아요 성령의 개신이 왔어요 자 용을 잡았고 하나님의 이 교회 때문에 강요 살려주고 한국 살려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 들었어요 이거 끝까지 믿음 싸움이 붙었어요 이제 막이 계속 내가 말이래 포기해버리면 성령도 이루어내요 마지막 그 믿음 기도하게끔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안 한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 그것은 줄 때 주권이에요 근데 끝까지 알 것인지 알 것인지 그걸 아세요 잘하시라고 다 책임 들리지 알루미아 칼리미아 초월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 70년 끌려갑니다 하다 난낭이 끌려갈 거라도 고생 좀 시키고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셔 4주년 광야 생활 원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듣고 원망 불평하니까 광야 훈련을 시켰어 광야 훈련을 받고 2세가 가니까 17성 점령고 가난다 1세가 가면 가난다 점령 못하게 생겼거든요 가난을 7초에서 칼에 죽어 그럴 바에 내 손에 죽어라고 광야 멸망을 시키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최소한 다 하신 거예요 다 되지 말라고 요나에게 제 기회 줄 수도 있고 주었을 때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결론은 잘 들으셔요 땅에서 맴면 하늘에서 여기서 결론 내려줘야 돼요 땅에서 하늘에서 맴고 땅에서 맴고 순서가 네가 기도 오고 땅에서 맴면 하늘에서 맴고 네가 풀면 풀라 네가 용서하면 하늘에 용서 오고 너 복받고 안 받고 네 마음이요 이해가 더 자면 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마음대로요 한국교회 회복 본질 회복 운동 한다고 지난 보고 이번 월요일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1만 명 회원학 보호자 어떻게 할까 많이 나왔어요 매주 월요일에 그 2시 집회 결론 내렸어요 그러자 저는 월요일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모이겠지 모여 모르겠어 그냥 나는 설교가 올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광화문 집회같이 막 애국 운동하고 국가 막 어쩌고 그런 설교 안 한다 나는 말씀과 성의의 역사에서 회계 설교가 끝이니까 정부 비평한다고 지금 일 되냐고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수 100만 명 오해도 안 되잖아요 안 돼 우리는 회계 운동 기도 운동 은혜의별생활 우리가 뭘 얻겠어 어떻게 정부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싸우게 예수님이 결국은 이 정권을 써 혼 좀 내려고 그런데 막 아휴 자불교 동갑 기독교 죽어요 동생부터 끝나버려서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봐주시겠지 봐주시겠지 에스더가 3일 금식 오고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금식 오고 왕한테 갔어요 왕이 호를 내밀어주면 딱 잡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안 밀으면 S가 죽어야 돼 지금 그 순간에 왔어요 지금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게 정권 이렇게 더불시 더불이 가갖고 벌받아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회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 회계 안 하면 혼 좀 날래? 김정인한테 혼 좀 날래? 그래갖고 적화시켜버려 다 공산하대 모태통일 통해서 1억 성도 만들었잖아요 혼 좀 내서 그렇게 해서 김정인한테 혼 좀 날래? 다 수용소 들여갖고 불받아갖고 진짜 성도 내서 2천만 성도 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해도 2천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떨어지니까 3년 6개 땅 가뭄 내가고 완전히 이슬까지 안 내렸어요 3년 6개 동안 얼마나 흉내들고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엘리아가 불 떨어져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의 최후의 그거 만드는 데 목적이에요 일단 고생 좀 공산화 시키라서라도 매점 때려서라도 만들 수 있어 그 마음이 몰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공산화 안되고 우리가 이 좋은 시대인 줄 알고 까불지 말고 회개합니다 살려주시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광주가 중요하잖아요 지역적으로 안되게 대기갖고 모여라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목이 있고 그 모에서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그날 목에 이라 왔잖아요 그날 딴 날도 아니고 자기들 막 울더라고 어디로 안 뒤로 가라 이런 말 들으면 감기 결리거든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 진짜 이 교회 때문에 광주로 살려준다고 했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잤어 더위를 하자 기도회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받아요 근데 안 받는 사람은 그거 목사님에는 할 일이고 나는 여러분이 나보다 뜨거운 여러분이 단임 목사 뜨거운 감기 결리가 와요 나는 그런 생각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침에 어떻게 매주 월요일 날 서울 뭐 일을 나가냐고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서울에 산 사람이 이번에 가장 주동한 사람이 그래 목사님 나는 광주서 올라가요 광주서 매주 월요일 날 광주서 올라가 서울 지폐가 내려면 지금도 머리가 깨지고 아파요 3일 동안 어제 집회 오고 얼마나 힘들었지 힘들어 와 근데 나는 너무 귀신 바람 나거든요 아니 서울 올라가면 뭐 어려워 서울에서 온 거 강주 올라간 거 낚았어 밥 먹게 했더라고 주여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나라만 살려면 뭘 못하겠습니까 아니 교회 장소되고 모여준다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깨닫는 말씀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 교회 때문에 강주 북한 살려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입 벌리고 감남밑이 입 벌리고 있으면 되냐고 다섯 즉시 가서 다섯 남기고 어떻게 해야 될까 보물을 쳐보고 예를 쓰고 해를 쓰고 우리가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지 오늘 보물을 잘 계획해서 그죠 결론 땅에서 하나에서 너 알아서 네 인생 운명 네 팔자 네가 알아서요 네가 기도 못하고 안하면 안 돼 네가 믿음 헌망하고 안 되면 돼 유혹되지 마세요 나는요 얼마나 내가 아는 말이 빙빙 돌고 머리가 아프는지 야 나를 그렇게 모를까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를까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심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왜요 알아요 우리 교회가 내가 있을지 알았어요 분명히 나를 알아요 나는 믿어요 수많은 응답들 수많은 음성들 나는 그걸 붙잡고 가요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아무리 그래도 나는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 막으신다 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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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